바이 바이. 돌아 돌아가는 이준희입니다. 이준희. 이준희. 다시 한번. 김현우가 마무리합니다. 전직 걸고만에는.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준희 선수가 잘 파고들었고요. 확실히 본인의 스킨들의 장점을 살려서 잘 지켰고요. 여기서 침착했어요. 완전 임남규 잘 쓸 때 이걸 한번. 임남규 선수가 버벅거려서 이걸 놓치나 했는데. 김현우의 어떤 결정력이 좋네요. 다시, 다시. 이준희 선수가 차려준 밥당이죠. 형들을 다 차려줬어요, 밥당이. 야, 왜 이렇게 쉽게 먹었어? 너무 쉽게 먹었다. 신경 쓰지 말고 해, 신경 쓰지 말고. 사실 어쩌다 벤져스가 전반전 초반에는 늘 고전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이 전반전 초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남일 비밀노트 효과예요. 좋아요. 전반전 4분 만에 선직 걸을 뽑아내고 있는 어쩌다 벤져스. 대훈아, 대훈아. 압박이지, 압박.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멘즈에프치 같은 경우는 좀 더 고객적으로 나오겠죠. 9번, 9번. 침판으로 갑니다. 그렇지. 걷어내고 있습니다. 강현석. 한 방이 있고 특히 뒤쪽에서 나오는 패스가 좋잖아요. 집중해 줘야 돼요, 수비 라인. 우리에게는 다행이고요. 행성 나이스 커버. 우리가 골을 넣으면 압박이야. 한 명씩 안 와. 아니라고. 경현아, 올려. 있잖아, 영준이.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안고 있어. 뒤쪽 맡아줘. 멘즈에프치의 코너킥. 길게 높이 올라갑니다. 뒤쪽에. 박준영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팔 아니죠. 박준영 역시. 거칠게 수비하면서 거의 6탄절입니다. 바로 돌려야죠. 후리, 후리, 후리. 2준이 헤딩. 그러나 수비가 많습니다. 잘해요, 쐈어요. 에워싸면서 이용대 따라갑니다. 이용대. 볼 빼들고 있는 멘즈에프치. 돌아서서 강성아. 확실히 강성아 선수가 볼 관리 능력 좋네요. 선출이다 보니까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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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됐어요. 두자리. 좋다면 알았습니다. 실전 빼고는 다 좋은데, 지금? 괜찮은데. 미들이 좋은데요? 현우 내려와야 돼, 현우 내려와야 돼.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남상우 선수 쪽입니다. 남상우. 차고. 지금도 강현석 선수가 위치를 잘 잡았어요. 두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패스. 그러나 허민호 잘 끌어냈습니다. 강현석이 허민호에게. 됐어요? 됐어요. 터치하고 있습니다. 형, 마이 볼이. 민호 형, 저기 가면 제가 커버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굿, 나이스, 나이스 소통. 흐르자. 지금 호민호 선수가 나간 공간을 뒤커버에 강현석 선수가 아주 잘해줬습니다. 확실히 강현석은 어려운 게 없을 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딴 것도 딴 건데 여자친구 만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한 게 본인이 좀 후련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주 가볍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잘하네. 그럴 Alexianipun원원원원원웅're asked 네. 다음은